이리와! 루다 앞치마부터 합시다 자 오늘은 장모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오늘 뭐하죠? 오늘은 지금 김장 시즌이에요 그래서 루다가 김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드레스 같아? 그래서 오늘 루다 김장 체험 한 번 시켜주려고 장모님께서 특별히 구원군으로 왈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머리카락 들어가지 말라고 두건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귀 귀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오케이 알았어 할머니도 두건 쓰셨어 루다야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귀여워 귀여우셔? 가서 이제 도와드려 준비 완벽하다 루다랑 저랑 잘 동안 장모님이랑 민정이가 이렇게 배추를 절여놨어요 소금에 지금 숨을 죽이고 있고 루다는 지금 이제 사과 자를 거예요 신났어 지금 사과 루다가 한 번 썰어볼 수 있어? 네 손 조심하고 이거 어중가지예요? 아니에요 루다가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칼이에요 잘하네 잘하네 오 잘하는데 꼭 잡아 톱이 돼버렸네 이거 해보자 이거 놔두고 거의 다 했는데 오 잘된다 잘된다 해봐 오 거기 보고 눈 딴 데 보고 자 힘 줘 힘 아까 한 번 자르기 힘드네 됐다 그치 이렇게 자르는 거야 어 거의 다 있어 거의 다 조금만 더 힘을 줘 옳지 잘했다 루다가 여기다 넣어주세요 자른 거 옳지 루다 재밌어? 응 야 그 속속 잘 넣었네 루다 이어 속도가 붙었어 이 야무진 손 좀 보세요 엄지 봐 요렇게 작고 이거 봐 이렇게 작고 이게 이제 루다 귀가 윙 돌아가면서 사과랑 양파를 되게 잘게 썰어줄 거야 이거 봐 루다 어? 돌아간다 우와 맛있게 김치를 더 맛있게 담그기 위해서 배나 이렇게 사과를 갈아 넣는 거야 양파랑 루다가 이제 맛있게 양념이 잘 버무려지도록 한 번 져봐 자 져보세요 이렇게 섞이게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저어주는 거야 이렇게 놔두자 이렇게 놔두면 이제 이 친구들이 푹 쉴 거야 할머니 따라서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맛있어 져라 맛있어 져라 맛있게 숙성되라 그렇게 이렇게 놔두는 거야 할머니 좀 매운 거 좀 찍어볼래요 가보라고요? 네 알았어요 가볼게요 좀 맵지 않아요? 좀 맵지 않아요? 얼음 입맛에는 괜찮아 루야도 가볼 거야 아니 조만간 요리 채널 오픈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인터뷰를 주도하고 있잖아 응 턱적적적 자 엄마 이번엔 깨를 가져왔어 내가 가져왔어 어 자 여기다가 손을 넣어서 주먹으로 잡고 너무 맛있잖아? 많이 할 거 아니야 엄마? 많이 많이 그만 더 넣어주세요 진지해 더 넣어요 많이 넣으면 맛있겠지 마지막 됐어 여기다 털어 여기다 털어 여기다 털어 여기다 털어줘야지 여기로 들어가지 오바이갓 자 근데 엄청 맛있게 될 거 같아 맛있게 될 거 같아? 루다가 할머니랑 잘하니까 그러는 거야 응 엄마 아빠도 그럴 거 같아 루다가 처음 만드는 김치잖아 제대로 루다가 만든 김치나 아빠 다 먹을게 고마워 고마워 깨끗하게 이렇게 이렇게 씻어서 여기다 건져놓으세요 네 어우 야무지네 손 사이사이 이런 데 깨끗하게 그렇지 그렇지 어머 잘하네 머리를 흔들흔들 하는데 뭐야 흔들흔들 이게 배쪽 머리예요? 머리를 여기 있는데요 배쪽 머리가 이쪽이야 손이 야무지네 안 돼 안 돼 오 안 멈춰 싹 텄는데 잘했어 너무 잘하는데 책 아이고 이야 일꾼이다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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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장모님은 남은 배추를 씻고 계시고 오늘 땅속에서 민지영이랑 루다는 책 읽고 있어요 방금 배추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배추 관련 책을 읽는 거야 김치만드는 책 온갖 양념에 조물조물 배추김치와 깍두기를 담갔어요 어때요? 이제 믿으시겠죠? 루다도 있다가 조물조물 조물조물 할 거예요 혜만이가 지금 이거 씻고 있는데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배추 먹어볼까? 안 먹어 나는 배추야 너가 방금 씻어준 배추야 아 한번 살짝 먹어볼래? 맛없으면은 바로 안 먹어도 돼 조금만 먹어 맛이 없다 씹지도 않고 그래도 씹고 있어 맛있는데? 진짜? 루다가 씻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어머어머어머 이거를 루다야 좀 따를게 맛만 보라고 하는 거였어 경험 삼아서 이거 배추 아까 루다가 씻었잖아 그래서 같이 우리 배추 맛있게 담아볼까? 네 그래 그러면 양념을 많이 잡아봐요 두 손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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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대세요 할머니 따라서 해봐요 자 자 여기에 넣어 이렇게 할머니처럼 이렇게 어 잘하는데 요렇게 요렇게 옆으로 손으로 이렇게 요 속에도 여기를 이거 양념을 갖다가 여기 그렇지 속에 넣으세요 얼굴 잘하네 ㅎㅎ 고춧가루 더 줘 고춧가루 더 줘 여기 있어요 여기 소개도 하세요 오 고춧가루 더 줘 여기 소개도 하세요 고춧가루 더 줘 이제 그만 할머니처럼 담아볼까? 다 됐으니까 네 루다 각자 루다의 첫 배출 잘 담갔다 어휴 너무 잘한다 우리 루다 정작 김치를 만든 본인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음 그니까 그게 아쉽네 이걸 어쩐지 모르겠어 아니야 루다도 먹을 수 있는데 루다는 아직 매운 걸 못 먹어서 그런거야 루다도 먹을 수는 있어 우와 우와 다 튀겼다 자 반대로 이렇게 또 할래요 알겠습니다 골고루 묻혀주세요 반대편 돌려가지고 배추도 옳지 돌려서 하얀 부분 없이 깨끗하게 발라주세요 또 할 이거 뒤집어서 했어요 양념이 이렇게 많이 뱉어요 할머니가 한 것보다 더 잘한 것 같아 근데 뒤에가 하나도 안 묻었어요 뒤에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있어요 뒤에도 골고루 해야 돼요 한 것 같은데? 솔직히 몇 번 하면 안 한다고 할 줄 알았거든 힘들어서? 이게 은근히 힘들잖아 그치 그치 엄청 집중하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어우 잘하네 할머니가 여기 이렇게 해줄게 누나야 이거 김치 만들어서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어? 엉클 엉클? 그리고 또? 엉클 승무와 또? 아리꾸리 아리꾸리? 아리꾸리까지? 강원도 할아버지 할머니 강원도 할아버지 할머니 줄일거야? 예스 드려야지 강원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 여기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제대로 알려주신다 가자 자 이제 이렇게 하세요 버무리세요 그렇지 어이구 쪼그리 한 거 해가지고 엄청 잘하네 세대 어디서 왔어? 어? 조금만 더 그만 액저도 뿌리는 거야? 아이고 무거라 할머니가 도와줄까요? 자 도와줄게 아치 아이고 루다 잘하네 양념이 루다가 많이 넣어가지고 조금 부족해요 버무리세요 손털지 말고 부대로 버무려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루다야 살살 살살 과해 SOS 어? 그만 그만 루다야 예쁘게 꾹꾹 눌러서 그렇지 잘하고 있네 꾹꾹 그렇지 클레이 누르듯이 꾹꾹 꾹꾹 됐다 잘했다 끝 자 김치 끝 루다 잘했어요 음 정말 맛있다 루다 얍 어? 루다 김치 먹어야지 아빠도 루다 김치 먹어봐야지 와우와 역시 김장애는 보쌈이죠 루다 김치 먹어봐도 돼요? 엄마 응 응 궁금해 어우 크다 음 너무 맛있다 루다야 이야 루다가 만든 거 너무 맛있어 김치 엄마야 음 너무 맛있어 자 이거 좀 먹어봐 루다 아니야 엄마 루다야 아빠 이거 먹어볼게 루다가 담근 김치 알았지? 응 음 맛있어? 음 맛있네 어떡해 할머니랑 이렇게 김치 하는 거 어땠어요? 응 멋있었어 멋있었어? 응 할머니가 멋있었어? 할머니 대단하지? 척척척 corporation 쭉쭉쭉 했더니 그 배추가 이렇게 맛있는 김치가 됐어 신기하지? 어 누다도 했어 같이 누다 잘했어 잘했어? 만날 때까지 빨리 먹어 안녕히 가세요 여기 제가 할머니 도와주세요 너무 무거워 완전 무거워 그래 너 같은 게 아니야 아빠 같이 내려갔다 올게 꼬빈서 해야지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살 뻔했네요 살 뻔했고요 가득 우유도 많이 먹어서 가보네요 나머지 애기들 잘 봐줄게요 네 기저귀도 좀 갈아주시고요 우유도 좀 먹여주세요 네 목욕도 시켜주시고요 유다 잘자 굿나잇 유다 잘자 굿나잇 굿나잇 알라뷰 알라뷰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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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